야당이 주도하는 해병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파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해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예정됐던 경제분야의 대정부질문은 무산됐습니다.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습니다. 전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한 바 있습니다.